닦아 세차 세차 아주 소중하게 하고 있어요 세차 반짝반짝 되셨어요? 반짝반짝한가요? 아니야 아직 덜 됐어 그래요 몇 년이세요? 병력이 어떻게 되세요? 궁금하신데요? 손으로도 만져봐야 돼요 바퀴도 닦아주세요 체인 그것도 닦아줄거에요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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